안녕하십니까 남한삼의 물린다TV 미국 ETF를 사랑하는 남자 레버리지 꼬박이 세배짜리 사는 강큼 상남자 떨어질 때마다 시부를 외치는 남자 원금 2,500만로 수익을 내고 있는 11개월차 직장인 줄인 물린다입니다 드디어 프리장에서 반드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화출자상 3,700만원 평가손이 마이너스 620만원 평가수익률 마이너스 14.8%입니다 시브라이 왔다 마 드디어 3연속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계속 하라 하길래 할 때마다 분할로 무한 매수를 했습니다 떨어지면 나는 계속 분할로 산다는 이 마음으로 샀는데요 3위전 처음으로 마이너스 1000만원 찍는거 보고 더 떨어지면 골라간다 생각했는데 때마치 연속으로 반등이 나오네요 지금 계좌를 보시면 SOSL, FNGU, 델타, 바란티어, 카니발 다 괜찮고 DQ-DOTEU 에너지, 미국 태양광 갈림주, 중국 기부인데요 이 종목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떨어지면 추가로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주목 NRGU 이 녀석이 문제입니다 제 평당가 150달러였는데 100달러 이하로 떨어질 때 소액으로 20만원 30만원씩 매수해서 지금 현재 평당가 146달러 조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지금 현재 프리장에서 반등이 나와서 150달러지만 3위전에 86달러까지 내라는거 보고 전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부러 내가 진짜 확실한 생각에 내 원칙을 깼습니다 분할로 들어가야 하는데 뭐가 씌웠는지 내 동매매가 발달되어서 가지고 그동안 돈 좀 벌었다고 크게 벌고 싶은 욕심에 알지도 못하면서 차태보 확실하다는 생각에 167달러의 비중을 크게 실어서 지금까지 뚜데로 막고 있는 종목이 NRGU 이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직장인 생각으로 NRGU는 경기민간주들이 이제 반등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고 텔레반 이슬람 무장정치단체 때문에 기능값이 70달러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 NRGU도 제 평당가는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구독자 25명에서 레버리지 곱박이 3배짜리 ETF 물린다 무한 매수법 100% 성공하는 법 올리고 구독자가 오늘 55명으로 나름 떡상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